바로 그냥 홍길동처럼 동행무진 에라 모르겠다 아지른 그런거 몰라요 나 얼심이야 이녀석아 와 다행이다 어 그러지마라 이건 먹어줘고 야 마저 132라서 살았다 그죠? 탑 아지르를 아직 안해봤는데 좋을 것 같은게 제가 최근에 탑 바로스 하면서 상대 미드에 아지르가 있었거든요 좀 잘 큰 것도 맞았는데 아니 사이드에서 1대1을 못 이기겠는거야 아지르를 바로스가 사이드 1대1 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락 나온 이후에 근데 못 이기더라고 4셧 이치베인 가면 사이드도 세고 타워링도 빠르고 근데 이제 왕기까지 되는 살짝 이 느낌으로 저는 보고있거든요 탑은 뭐야 갱플랭크? 일단 첫판은 이렇게 갑시다 아마 화약통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깨는 척 하면서 뭐야 그냥 천천히 해보자고 안갈 한 느낌인데 탑은 안올듯 이러면 바텀으로 갔네요 둘다 죽었네 오히려 10골드씩 버는거 나쁘지 않는데 그죠? 10원씩 살짝 추가 골드 먹는 느낌 음 그래그래 집 안 보내주마 오케이 야 이걸 안쫄라? 넌 내가 인정하마 그러지마라 핀드레드 가자마자 따갔네 그죠? 한번 피하고 네 아우 네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뭔소리죠? 혹시 어쩌라는거죠? 라고 말하면 또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음 그래그래그래 힘 내렴 엘베스 또 왔어? 모르는 척 좀 하자 모르는 척 중이거든요 그죠? 그냥 내려가네 아래로 붙었구나 아래쪽이 조금 힘들어하네 그죠? 그러지마라 다오 무난하긴 한데 라인전이 그죠? 아아 마구 압박중 타워 골드도 두개나 뜯었어 지금까지 매우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정도면 많이 두들겼다 타워 그죠? 여고가들만 밀고 저도 준비 한번 하죠 엘베스 왜 계속 안보여 안 돼 자식 너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아 근데 이거 전령 우리 못 먹어? 나 탑라인전 꽉 쥐고 있는데 분위기상 못먹을 것 같기도 하고 나 탑라인전 꽉 쥐고 아 네타라인전 꽉 쥐고 나 탑라인전 꽉 쥐고 나 탑라인전 꽉 쥐고 알 잘하다 오케이 야 쿨하게 가자 그냥 쿨하게가 우리 어 다음에 봐요 어 될만한데 핸드레드 에드레드 도망가잇 어 그러지마라 이걸로 이속 받으면서 오케이 제압골드 250원? 000인데? 얼마 차이나는거야 상대탑이랑 이거 인골불이요 바텀이 살짝 힘들어하네 그쵸? 실제로 힘들어 보이긴 해 이거 상당히 강한데 님들? 나쁘지 않은데? 또 당신입니까 또 해내셨습니까 대상역 어 가능? W3개 패시브 사라졌나요 근데? 없는거 같은데? 괜찮합니다 이거 타워야 하하하하 쫓아올테면 쫓아와보던가 난 타워가 있는데 우리템한테는 이 녀석아 어쭈어쭈 너 죽을래 오케이 여기까지 나 텔포가 있긴 해 얘들아 집 갔다가 가면 딱인데? 아 할만한데? 아 너무 아깝다 뭔가 살짝 아쉬운데? 와 싸운데? 아니 이게 안돼? 이거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아 뭔가 아쉽다 살짝 첫판 이슈가 있었다 그죠? 여기서 제가 볼때는 얼어붙은 심장 이거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아니 왜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데미지는 더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래쪽 난리 나는데? 뭐야 얘네 매 한타마나 짓는데 이거 어떡하냐? 힘들어 무슨 소리에요? 용이라도 먹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어 야 잡았다 용까지? 오케이 야 이러면 나쁘지 않아 야 이거 파수권에 갑옷 가서 살았다 그죠? 얼심에다가 루컨까지 가버려? 케이밍 루컨 어딨냐?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일단 사이드 가보자 여기를 막는 것보다 이거 하는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아니 이게 돼? 아깝다 아 이게 한발 차이로 딱 이렇게 되네 어 나쁘지 않은데 근데? 파워도 결국 밀었고 야 이게 맞아 미드 억제기는 어차피 쓸모없어 얘들아 여기서 더 밀려고 하는건 그거거든요? 뇌절이거든요? 상대도 더 안하잖아 한번 가보자 일로 몰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잡았다 이거 굿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 텔포까지 이거 어때? 바로 그냥 홍길통처럼 동행무진 에라 모르겠다 아undo 그럼 어떡해 아 Roy maybe 아직은 그런 걸 몰라요 나 얼심이야 이녀석아 와 다행이다 어 그러지 마라 이거 먹어주고 야 맞아 132라서 살았다 그죠? 뭔 일이야 얘들아 어 괜찮은데 대상역 또 당신입니까 또 해내셨습니까 대상역 이미 다 죽었어 이거지 이게 탑아지르거든 에드인스니까 그냥 더 할까 와 데미지 뭐야 이거 빌템 두개 탱템만 간거 맞아 아니 이거 히트네 야 이거 이상한데요 템피어 에라 모르겠다 응 그래그래 잘 가고 어 뭔일이야 나 이거 어떡하냐 아 템피언이 안 움직임 어 그래그래 아니 궁을 한 3척안 연타한거 같은데 안 움직임 이게 뭔소리야 와 이거란 이건 죽네 야 근데 버티는거 미쳤는데 님들 이게 사실 버티면 안되는 그거였는데 그냥 방어력 238 마저 191로 그걸 다 버텨버리네 어 수고요 당로 먹어야 될거 같기도 하고 안 끝날거 같은데 당로 고고 혀 기다려줘 오케이 굿 이거지 그냥 밀게 아 사라졌어요 에라이 죽으라 대상역 또 당신이니까 또 해내셨습니까 응 그래그래 서렌 7형 어 어 안 끝낼래 펜거부스 저거야 저거죠 음 코탑에 강한 피해량 캐리 어 뭐야 이거 만수발 하나 마시고 스몰더 상대로는 어떠려나 저거 뭐 약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스몰더를 상대해본 적은 좀 적어가지고 제가 해보기만 했지 W선만 스몰더 하겠네 쟤는 야 센거 봐 이거 아 이게 맞아? 아쉬운데 다행이다 그죠 재미난 발로림 확실히 W가 세긴 하네 스몰더가 그죠 맞아보니까 느껴지네 저걸 좀 잘 피해야겠네 그죠 아 너무 아까운데 바비 야 나만 합시다 일부러 뭔지 알죠 W평 한 다음 평타 안하고 평 W평한거 뒷계산 못하게 근데 따간죽네 저게 그죠 총포를 안사왔어 이 녀석 후회할텐데 내 킹가 아우 맛있어 와 까비 아 안될걸 리시너 라인 관리 나아줘 자 스몰더 눈물 나아줘 벌써 어질어질하거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어떡할래 스몰더야 이 라인 어떡할래 이거 손에 봐야지 어떡하니 야 이거 그냥 눈물을 먹은거 저기 가는데 라인 다 푸기하고 아니 스몰더야 이거 죽어주는거 뭐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죽어줄수가 있지 아 너무 아깝다 오 좋은데 이러면 나쁘지 않죠 스몰더도 라인 지금 다 버리고 간거라 진짜 2렙차 나거든요 이러면 4렙 vs 6렙 야 이거 인생이 끝나셨어 스몰더님 야 이거 가자 기다려보셈 아니 나 이거 못참아 그냥 죽을거야 오케이 아니 리시나 좀 천천히 하지 스몰더는 망했는데 카타는 좀 잘 크긴 했네 이거 웨이브 다 받아먹어서 그죠 야 스몰더 CS20개 저거 어떡하냐 카타도 근데 타보기 싫을텐데 뭐 바꿔주나 이거를 너 여기 오기 싫잖아 카타야 너도 그냥 미드 가고 싶잖아 아 카타 결국 미드를 선택했네요 이거 뭐 어떡하냐 스몰더는 그러면 야 얘 어떡하냐 인생 제대로 망했는데 이거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스몰더야 너 이거 절대 못 먹어 잘 가 야 진짜 눈물난다 눈물나 이거 어떡하냐 네 셔까지 뽑아오죠 이거는 음 맛있다 소리랄맹 있으면 좀 먹어보고 4인전 좀 더 하면 좋으니까 너무 멀리 있다 근데 그죠 우리를 좀 하고 싶네 이거는 야 이거 된다고? 아니 정신 나왔구나 스몰더야 결국 참지 못했구나 야 군 그렇게 쓰면 누가 맞아주냐 뭐야 이거 정신 제대로 나갔는데 이 친구 어? 어? 아 이거 어떡하나 아 이거 어떡하나 자리 카타가 자랐네 근데 카타 텔포는 뺐다 근데 그죠 아니 그 전멸은 이거 된다고? 안될걸? 아니 오해 얘 정신 나갔어? 가버려 야 스킬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궁을 박는다고? 세주안이는 보긴 했거든요 봤는데 봐서 아 이거 EQ로 들어가면 안되겠다 평타만 쳐야겠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냐 세주안이는 아 좀 아플거야 뭐야 이거 야 이렇게 보니까 스몰드 왜 이렇게 구려보이냐? 아니 이거 내가 할 땐 몰랐는데 개구리잖아 응 그래 그래 응 카타가 올 것 같네 근데 빠지죠? 응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절대 안쪽 오줌아 그만 슥 가볼까 아 개라 모르겠다 세주 킬 다행이다 아니 세주한테 껴가지고 왜 무빙이 안 지키냐 이거? 여기 벽에 딱 꼈어 반드러밀걸 그랬나? 아니 캐릭이 안 움직임 네셔가 진짜 빠르긴 하다 이게 그쵸? 이거 트런들 아니야? 아니 진짜 트런들급이네 이거는 이 채굴 속도가 맞나? 이 채굴 속도가 맞나? 음 카타한테 한번 가볼까요? 한번 싸우자 카타야 에잇 흐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야 스몰도 그냥 완벽하게 망가졌는데 저거 어떡함? 1코어 나왔어 지금 진짜 눈물나다 눈물나 밀어놔야 상대가 시압 들키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응 그래 그래 어서오고 계속 점심 나갔는데? 한번 가져줘 아아아 어 맞았다 좋 좋 에라 모르겠다 야 밀어 밀어 야 정리해 아 철고 나왔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 그래 아 철고 나왔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 그래 한타 절대 안해주마 이거는 먹어주마 자비 뭐요 음 고 하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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